청소 좀 한다고 백혈병 걸리는 건 좀 이상하잖아. 구역 말고는 특별히 의심될 만한 게 없어. 구역 일정 알아내서 순태한테 뒤쳐서 부탁할게. 병으로 곧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부잡하네. 서 교수 죽인 것도 모자라서 대체 뭘 은폐하겠다고. 너무 잔인해서 화가 나. 한 인간으로서 최 시장 쪽 용서 못 할 것 같아.